토머 퀴즈 음료는 액체방울이 떠다니지 않도록 빨대로 먹어요. 우주정거장에서는 힘을 쓰지 않고 몸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근육이나 뼈가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지구로 돌아왔을 때 힘들지 않도록 매일 2시간씩 운동을 해요. 이때 몸이 뜨지 않도록 몸을 묶고 운동을 해요. 우주정거장에서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빨래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속옷은 사흘 이상, 바지는 한 달 이상 입어요. 우주정거장에서 대변이나 소변은 청소기처럼 빨아들여 저장한 후 지구로 돌아올 때 버려요. 이때 변기에 앉은 우주인의 허벅지를 눌러주는 장치가 있어 몸이 다른 곳으로 날아가지 않아요. 우주정거장에서 잘 때는 눈에 안대를 하고 벽에 걸린 침낭에 들어가서 자요. 이때 몸이 떠다니지 않도록 허리와 발을 끈으로 묶어요. 공기가 없는 우주공간에서 우주인들은 어떻게 생활할까요? 그림을 눌러 알아보세요. 우주는 태양이 비치는 곳은 끌어오를 정도로 뜨겁고 그늘진 곳은 꽁꽁 얼어붙을 정도로 추워요. 우주인이 우주선 밖으로 나갈 때에는 그러한 역할을 대신해주는 우주복을 입어야 해요. 헬멧 태양의 강한 빛을 반사시키는 차광판과 작은 카메라, 헤드라이트가 달려있어요. 생명유지 시스템 우주복의 등쪽에는 산소공급장치, 우주복의 온도를 낮춰주는 냉각장치, 배터리, 그리고 이상이 생겼을 때 알림을 울려주는 장치가 달려있어요. 장갑 태양이 비추지 않는 곳에 있어도 손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히터가 달려있어요. 특수의자 우주인이 우주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의자에는 작은 로켓이 달려있어요. 우주인들이 탐사를 할 때 우주복이 너무 무거워서 움직이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주자동차를 탔답니다. 달 탐사 때 사용했던 우주자동차를 월면차라고 해요. 달 탐사는 요소로 탐사하셔서увствующему hibern되네요. 달 탐사하시한 상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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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탐을 zusammen